딸꾹질은 왜 하나요? 누나, 누나, 뭘 그래? 뭘? 누나, 엄마, 엄마! 누나가 이상해요! 뽀롱아, 무슨 일인데 호들갑을 떠니? 저기, 저기요! 누나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내고 있어요! 그래? 난 또 뭐라고! 딸꾹질을 하고 있는 거야! 딸꾹질? 그래, 뽀롱아, 얼른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 한 잔만 가져오렴! 왜요? 얼른! 네! 여깄어요! 철웅아, 마셔! 네! 아, 이제 괜찮아요! 어? 거 참 이상하네! 아! 박사님! 척척박사님! 오, 뽀롱이로구나! 저기요! 어, 뭐였더라? 딸꾹질? 아닌데... 응?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아이고, 그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 이런 소리 내는 거예요! 누나가 계속 그런 소리를 냈는데요! 아하, 딸꾹질을 말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거요! 딸꾹질? 딸꾹질이 왜 나오는지 궁금해서 온 거구나! 아, 네! 맞아요! 역시 척척박사님이세요! 히히! 에, 딸꾹질은 말이다. 우리 몸의 가슴과 배를 구분하는 횡경막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자극을 받아 수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란다. 네? 화면을 클릭해 보도록 하렴. 캬! 횡경막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부로 식도, 대동맥이 지나가고 있단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딸꾹질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온도 변화요? 그래, 다음 화면을 클릭해 보겠니? 우리 몸은 더운데 추위에 떨어서 갑자기 찬 공기가 이렇게 허파로 들어오면, 횡경막이 수축하고 딸꾹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딸꾹질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상자를 한번 열어보렴. 딸꾹질이 나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더운 물을 먹는 것이 좋단다. 아, 그래서 엄마가 따뜻한 물을 가져오라고 하셨구나. 그 이외에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반복되는 딸꾹질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찬 공기나 찬 음식이 횡경막을 자극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단다. 네, 잘 알겠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타임머신 꼭 태워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뽀롱아 안녕.